오늘은 그 주방 가시면은 와루이 한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다음에는 와루이 한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 오늘은 와루이 한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만난,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얘기할거고 아마 제가 주변에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공감을 좀 하시더라구요. 저는 일단 다이닝, 파인다이닝, 뭐 이런 호텔 이런 데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다 개인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저랑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사장, 막 그랬습니다. 사장, 실장, 부장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혀서 썼고 저도 뭐 지금은 사회화가 많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애니멀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쉽진 않았다. 실력 없는데 곤존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.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도 좀 별로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. 돈 안주는 사장. 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장은 돈을 줘야 됩니다. 직원한테. 직원한테 돈을 주고 떼먹으면 안 돼요. 근데 떼먹었다. 나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. 저도 그때. 근데 그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if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 누구야 복동아 우리가 지금 가게가 사장이 너무 안 좋다.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월급을 지금 당장 다 줄 순 없고 조금만 회복이 되면은 내가 지금은 요정도 밖에 못 주는데 조금만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좀 해줄게. 미안하다. 이렇게 했으면은 이해라도 마음적으로 이해라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 말이 없어. 무시. 돈 주세요. 하면은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? 하면은. 무시. 계속 센까. 그 같은 업장에서 일을 안 했거든요. 계속 센까. 센까면 이제 빡이 도는 거죠. 그 빡이 돌고 있는 와중에 막 아이씨 입금을 막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3만4천242원 막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해줘. 그러면 내가 빡이 도둘지. 나랑 장난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때는. 막 내가 막 장사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막 와가지고 세벼가. 내가 밑작업 해놓은 걸 다 세벼가는 거예요. 자기네들은 막 장사가 더 되니 안 되니 하면서. 영업장이 두 개였거든. 그 사람이.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. 자기가 할 거를 나한테 던진 다음에 다 세벼가. 그래. 그럴 수 있지. 근데 그때는 내가 빡이 돌아있잖아요. 생각을 잠깐 하다가.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왜 이거 언제 주냐. 너 말을 안해. 말을 안해. 어이가 없네 진짜. 말을 안해. 그래서 가가지고. 아 그럼 저 그냥 고소하겠습니다. 노동부 가서 저 고소 넣을게요.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. 그래. 그러고 와서 한. 뭐. 어차피 노동부 넣는 거니까. 오케이. 하고. 바로 면접. 면접자리 알아보고. 면접을 또 빨리 구했어요. 직장을 빨리 구해가지고. 그러니까 20대 후반에는 자기 구해진다니까. 직장을 빨리 구해가지고. 신규 매장에 이제 해놓고. 사장한테 가서 얘기했죠. 그만할래요. 언제부터. 지금부터. 돈을 제때 줬으면 내가. 돈 안주는 사장.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. 이럴때는. 뭐 할 게 없습니다. 노동부 가시고. 신고하시고. 이것저것 서류들 낼 거 내시고. 그 다음에 노동부 가시면은. 인터넷 보면은. 불친절하니.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. 저는.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잘 해주셨다. 그래가지고. 고소를 했고. 제가 돈은 다 받았습니다. 다 받고. 고소장은. 끝까지 넣어버려가지고. 뭐. 벌금을 내셨겠죠. 그 다음에 이제. 또 안에. 내부 정치질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보통은. 분류가 좀 되는데. 보통은.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. 정치질을 많이 합니다. 특히나 나보다 잘하는 밑에 직원을. 자꾸 담그려고 해요. 그때는 제가. 아마. 그 가게에서. 경력이 아마. 제일 많았을 거고. 그러니까. 당연히. 속도나. 뭐. 이러이러이러. 다른 것들에 대해서. 제가 좀. 앞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. 저는 뭐.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. 나. 막. 직책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. 저는. 그랬거든요. 근데. 와가지고. 정치질을. 막. 화를 내. 나한테 와서. 나. 아무 잘못도 없는데. 그러고. 난중에 나와가지고. 뭐. A랑. B랑. 있었어. 얘네 둘이가 지금. 어. 매니저를. 어. 둘 중에 하나가. 둘다 지금. 스스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. 나 중간에 왜 껴있어. 나한테만 지랄이야. 둘다. 너네 둘이 싸워야지. 나한테 지랄이냐고. 막. 해. 그럼 뭐. 중간에 낀 나는. 하기 싫지. 그때도 내가. 그만두니. 많이 했다고. 그랬더니 안 건드려. 난 진짜로 그만둘 생각했어. 이게. 이게. 떠보려고 한 게 아니고. 아니. 누구 둘이 싸워. 나와가지고. 사장이랑 세 명. 해서. 쇼부를 치세요. 누가. 위인지. 아랜인지. 왜. 나한테 그래. 난 주방 보조야. 그때도. 난 주방 보조였다고. 경력을. 속이 있긴 했어. 하지만. 주방 보조였다고. 그럼 왜 나한테 지랄이야. 와가지고. 그. 지그들이 강함을. 나보다 안의 사람으로서. 이제.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둘이서. 이게. 결국에는. 누가 한 게. 팽팽하긴 했어요. 난중에. 근데. 아니. 그런다니까. 그런 데서는. 할 만큼 하다가. 뭐. 배울 게 있고. 이러면. 좀 더 있어도 상관없지만. 할 만큼 하다가. 런 하셔라. 가셔라. 너무 피곤하다. 거기 있으면. 아니. 다른 데. 저도. 다른 데 있을 때. 진짜. 진짜. 합이 잘 맞고. 좀. 트러블이 있어도. 합 잘 맞고. 막. 이런 데가 있거든요. 근데. 그렇게 윗대가리가. 사장이 아는 사람이라는. 이유만으로 윗대가리를 차는 새끼들은. 어? 그렇게 정치질을 해. 어? 왜 그래? 아니. 왜. 누구둘이 싸울 거를. 나한테. 지랄해. 그리고 나는 욕심이 없어. 매니저 안 할 거야. 해봤어. 하니까. 안 맞아. 나랑. 안 해. 근데. 내가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.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. 뭐.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. 알라라라랄라라. Przyk embr д thrive. 이런 짓을 하면은. 이 Really.에게. 기분이 좋아. 안좋아. 안 좋지. biếtミー Marta. 나가는 거지.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나갔는데. 이 새끼가 진짜. 나이만 많다고. 지금 무슨. 세상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할라 그래. 무조건 자기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봐요 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칼로 써는 거랑 우리 이거 가정에서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냐 할 때 나오는데 칼로 하는 거랑 이걸로 하는 거랑 둘 중에 업소에서 선택을 할 거면 칼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칼로 하는 게 신선도가 훨씬 오래 가요 이거 하는 거 보다 이거 하면은 바로 무르지 이거 찌개는 건데 무른다니까 이거 하루만에 그냥 양파가 그냥 물이 돼버린다니까 찍어 누르면은 근데 지는 이게 훨씬 편하고 빠른데 저 새끼 저거 칼질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한다면서 뭐라 해 그 다음날씨 몇 통 버렸냐 너 다음날 그냥 로스를 혼자서 매니저인데 로스를 계속 만들어 로스메이커야 로스메이커 사장님이 알았으면 진짜 내가 말을 안해서 망정이지 꼭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가셨으면은 적당히 눈치 보다가 런치셔라 런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런치일 때 우리 말하고 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우리 주방보조 친구들 런치일 때 말하고 치는 겁니다 말해도 다 가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치질을 막 하고 이래 이번에 아는 동생도 겪어가지고 돌아가지고 퇴사를 한다고요 잘했어 퇴사를 해야 돼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합 잘 맞고 잘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잘 찾아보면 거기 나올 때까지 계속 구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열 군데를 취직했는데 열 군데를 다 그래? 누구 문제인가? 그거는 문제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어?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찾을 수도 있어 어떻게든 젊은 애들 많은 데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고듬 램지병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듬 램지병 걸리면은 그렇게 가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저 없이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고듬 램지냐? 그 정도의 능력자인가? NO!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TV를 너무 과몰입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직원이 난중에 어떡할 거예요 직원 없으면 혼자 다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고듬 램지병 걸려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저를 제외한 전원이 퇴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이제 사장이 막 뭐라고 이런 거는 저는 그때 견딜만 했는데 옆에서 이제 사모가 자꾸 야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돌지 나도 그만 할까? 어?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듬 램지병이 치유가 된 하하하하 맞아야 맞아야 왜 다 맞아야 하는 거지? 다들 맞아야 좀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어... 그렇게 맞고 나니까 고쳐졌는데 평생 못 고치다가 쨘는 실장도 본 적 나는 실장에 는 거는 그날 처음 봤어 그날 나름 경력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실장은 보통 안 쨔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막 끝까지 책임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직책 때문에 쨘는 실장도 있었다 이런 곳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열 몇 살이 많았는데 잘 사세요? 잘 사시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봉보조 친구들 어... 본인한테 완전히 맞는 곳을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...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하면서 있어야 되고 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우리가 교류를 하고 거기서 또 배울 거 배울 수 있는 건 또 배우고 어... 그 다음에 버릴 건 또 버리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... 오늘 같은 거는 오늘 얘기했던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도 약간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게 많은...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지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셔라